안녕하십니까? 뇌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독소들이 우리 몸에서 점점 쌓일 때 이 독소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들 즉 당뇨, 고혈압, 자가 면역 그리고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 연구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며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으로 쌓이는 이 독소의 유입의 네 가지 주범 이 네 가지 주범을 효과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독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먹는 것이에요. 식생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식생활은 화식 위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위주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식생활이 자세히 살펴보면 100%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항상 삶고, 뽑고, 지지고 하는 것을 먹어 왔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양의 생채소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생채식이 한 50에서 6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 건강한 채식 기반의 어느 정도의 건강한 닭에서 난 계란이나 또 건강한 소에서 난 우유 이런 것을 적절히 사용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난 생선 또한 적절히 사용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볶고 찢고 그리고 삶았고 그리고 계란이나 우유도 건강한 소나 건강한 닭에서 나온 계란이나 우유를 먹지 않았고 또 건강한 환경에서 나오지 않은, 자라지 않은 생선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 들어왔어요. 제가 자꾸 이 화식 위주의 얘기를 하는데 왜 화식이 나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열을 가할 때는 연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채소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 미네랄이 연소 반응을 통해서 산소와 결합이 될 때는 산화미네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이 많은 채소들이 참 많아요. 채소들은 칼슘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제가 시금치를 예를 들어볼게요. 시금치에 있는 칼슘이 조리방법을 통해서 조리를 할 때 연소 반응으로 인해서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바로 산화칼슘이 됩니다. 이 산화칼슘이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물과 결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탄산칼슘이 됩니다. 이 탄산칼슘은 다시 얘기하면 바로 석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식을 계속합니다. 화식 위주의 식생활, 화식이 전부 다 90, 100%의 식생활을 하면 계속 석회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식이 만약에 한 60% 정도의 화식을 하고 40%를 생채식이나 좋은 음식을 섭취했으면 60%로 인해서 생기는 석회를 효과적으로 없애줘서 우리의 혈관이 깨끗하고 우리의 혈액이 깨끗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들이 우리 몸에 점점 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첫 번째 독소입니다. 이게 왜 독소냐면 석회가 끼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장기들이나 세포들한테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점점 메마르고 재생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쭉 이어질 때를 일컬어서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독소.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나쁜 음식들, 나쁜 음식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 또는 이물질, 그리고 활성산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음식들, 즉 튀긴 음식들, 또 가공된 음식들, 탄산음료를 먹을 때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미세혈전입니다. 미세혈전은 우리 혈액 안에 독소들이 많을 때, 혈액 안에 많은 독소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독소들이 적혈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독소 중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활성산소도 있지만은 다른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염증물질, 이런 것들 또한 우리 몸 안에 있는 적혈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피가 산성화가 된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피가 산성화가 돼요. 이 산성화가 됐을 때 우리의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끈적끈적한 혈액의 적혈구들을 점점 엉겨붙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세혈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미세혈전은 우리의 아주 작은 모세혈관부터 소독매까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저하를 일으킵니다. 독소도 많고 혈액순환까지 저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세포들과 장기들은 점점 메말라가고 우리의 장기들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독소는 바로 숙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삶아서만 먹고 지져서만 먹고 구워 먹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위나 장이 그것을 전부 다 소화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이 장에 남아서 계속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소장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육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육모 사이에 이러한 찌꺼기들이 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찌꺼기들이 숙변을 만듭니다. 이 숙변이 우리 장 사이에 껴져 있는 찌꺼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거기서 오랜 시간동안 부패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숙변에서 이런 활성산소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간으로 가고 그래서 간에서 다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우리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네 번째 독소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첫 번째 독소는 석회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식생활로 인한 이물질들 콜레스테롤, 세포, 세포에 죽은 찌꺼기들 그리고 활성산소 세 번째 독소는 미세혈전 네 번째는 숙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우리의 천년 치유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천년 치유력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독소가 점점 더 많아질 때 간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즉 만성염증 상태에 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 모든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병이든지 그 병에서 해결이 되고 그 병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은 해독이 꼭 있어줘야 됩니다. 그 해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해독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야 되며 두 번째는 그 해독 방법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피해도 입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매개체로 해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가 바로 생채소와 생과일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나 어떤 논문을 봐도 우리가 생채소나 생과일을 많이 섭취해서 우리 몸에 해가 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 생채소와 생과일은 우리 몸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독들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녹여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생채소와 생과일을 입으로 많이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즙으로 마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몸에 병이 있으면은 우리의 강 기능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강 기능이 떨어지면은 우리의 위나 장 기능 또한 같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소화 능력과 흡수 능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생채소를 많이 먹었을 때는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또한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즙을 먹게 되면은 많은 양의 생채소와 생과일을 섭취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제 그리고 유기산 또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우리 몸에 독도를 녹여 아주 효과적으로 배출을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체의 장기에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녹즙과 과일즙을 적절히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해독을 해서 우리의 피에 있는 독도를 다 빼내고 우리의 산화된 몸을 다시 약알카리아 시켰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천년 치유력은 아주 효과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치유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병들, 만성질환들, 또한 난치병 또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네 가지 주요 독소의 유입 경로와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